여의도 순보음교회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출산 장려금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여의도 순보음교회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둘째를 낳으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또 셋째와 넷째는 200만원에서 500만원, 다섯째부터는 200만원에서 5배 인상한 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의도 순보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은 신앙적으로 성경의 지침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라며 청년들을 비롯한 성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독려하는 일이야말로 교회에 마땅한 사역이라고 전했습니다.